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면가 장세진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과거에 겪었던 시집살이를 포함하여 불화하거나 충돌하는 경우들이 고부갈등의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조금 옅어졌다는 분석도 있지만 반대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박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영상은 고부갈등 심한 사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더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부갈등은 말 그대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발생하는 심적 충돌을 의미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결정할 때 일단 두 당사자 간의 결심이 더 중요하겠지만 나가서는 두 집안의 가족관계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셈법이 복잡해집니다. 결혼할 때의 마음은 남편만 보고 결혼했어요 라고 하지만 실제 결혼 이후에는 명절, 제사 등 가족행사를 비롯해서 시댁과의 관계에서 결정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한 여성이 아내로서뿐만 아니라 남편 가족의 식구가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가족 문화에서 오는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부간의 갈등은 결혼생활에서 겪어야 하는 필연적인 과정일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아들이라면 목숨마저 내놓을 듯 희생과 사랑의 대명사인 어머니가 며느리에게는 매운 고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시어머니는 그 중에서도 매우 독특한 이중성을 지닌 분입니다. 아들과 함께 있을 때는 며느리에게도 부드러운 말투와 교양 있는 어른의 모습이지만 며느리만 있을 때는 눈까지 흘려가면서 괜한 것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자기 성질에 못 이겨 욕설까지 다반설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하소연을 해봐도 그럴 때마다 남편은 우리 엄마가 얼마나 지혜롭고 자상한 분인데 무슨 그런 그리고 어머니가 당신을 얼마나 아끼시는데 하는 반응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도 못하겠고 주말만 되면 시댁에 가서 하루 이상 지내고 와야 하는 것이 고역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간만 나면 전화를 해서 이런 저런 요구를 하면서도 아들에게 늘 말하기를 나는 너의 잘 사는 것밖에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 라고 말을 반복하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는데요. 얼마 전에 시부모가 쓰는 냉장고가 바꿀 때가 됐다고 했을 때 며느리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인지는 몰라도 꾸질함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며느리는 핸드폰을 스피카폰으로 해놓았는데요. 가시도친 시어머니의 목소리 톤이 점점 높아지더니 급기야 며느리에게 욕을 마구하는 상황을 남편이 직접 듣게 된 것입니다. 평생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어머니의 이중적 행태를 본 남편의 충격과 실망감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아들이 혹여 잘못을 할 때도 화를 안 내는 것은 물론 험한 말 한마디도 아끼는 어머니가 별도 아닌 일에 아내를 몰아세우며 흥분과 함께 욕설까지 한 것을 직접 들었던 것입니다. 이제서야 남편은 결혼해서 20년을 지내오며 아내가 힘들어하던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을 수는 없는 놀이신지라 어머니가 사시면 얼마나 더 오래 사시겠나 합니다. 시어머니의 이중성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직도 며느리의 몫인데요. 이런 아내는 신약한 편인살격, 즉 효신격 사주입니다. 효신은 소적세격 신살로 기본적으로 시어머지로 인해서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시어머니가 아니더라도 친정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하는 운이 되기도 합니다. 인수가 같은 오행으로 만날 때 편인이라고 부르지만 또 다른 별칭이 효신입니다. 효신격이 되는 경우는 어머니의 실수로 자식을 곤란하며 빠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반대이기도 합니다. 잠깐 효신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효신살이란 올빼미효 귀신신, 즉 올빼미 귀신이라는 뜻으로 올빼미의 특성을 알면 이해가 쉽습니다. 올빼미는 새끼 때는 어미의 보살핌을 받지만 다 자란 후에는 어머니의 배를 쪼아죽인다는 천하의 잡세입니다. 효신살은 일주로 보는데요. 인성을 지지에 깐 형태로 보시는 바와 같이 열두 가지입니다. 특히 경진과 경술일주는 효신살과 괴강살이 중복되어 작용력이 크기 때문에 모친과 인연이 박하고 일찍 헤어지는 아픔 등으로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 사무칩니다. 육친상 시어머니는 남편인 관살의 어머니이니 재성이 됩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 여부는 재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겁이 왕성에서 재성을 극하는 경우와 재성이 왕성에서 인수를 극하는 경우에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있다고 봅니다. 단, 재성이나 비겁이 용신일 때는 제외합니다. 비겁이 왕성에서 재성을 극한다는 것은 식상과 재성이 무력해야 성립할 수 있고 재성이 왕성에서 인수를 극하려면 관살과 인수가 무력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인 고부갈등이 일어나는 사주학적 요인을 정리해 봅니다. 먼저 비겁태과인 사주입니다. 비겁이 재성인 시어머니를 극하다 보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힘들게 합니다. 둘째는 재다신약인 사주입니다. 사주가 약하다 보니 재성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요. 셋째는 인성태과인 사주입니다. 사주가 강하고 재성이 약한 경우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힘들게 합니다. 이사주는 비겁이 군겁으로 강하고 재성인 정화가 약합니다. 개미대운 무인년에 잔소리의 격분에 시어머니를 살해한 여성입니다. 지지의 혜자축 수국을 이루고 임수가 투철해 비겁이 아주 왕성합니다. 정화 편제는 혜수 살찌에 있고 목식상이 없어 무력합니다. 비겁이 왕성해서 재성을 극하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주는 한눈에 봐도 불기운이 너무나 강해 보입니다. 연지의 혜수는 불기운에 물이 말라버리고 지장가수 간목이 불기운에 던져지는 것이므로 혜수를 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비겁태과의 최강 사주가 되었습니다. 재성은 일지사화 중에 경금이 불기운에 녹고 있는데요. 그러니 시어머니의 힘이 전혀 없다고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용신은 일지사화 중 무토가 되겠으나 불 속에 있는 토기운인지라 운에서는 물기를 품은 진토와 축토를 만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물기운이 들어오면 불기운과 싸움을 하게 돼서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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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